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1400명, 1400명 달성 됐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랩테이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이제 1400명, 1400명 달성 됐어요 100명 마다 이벤트 드리는 거 아시죠? 저희 랩타 유튜브는 좀 이상한 유튜브죠 선물을 자꾸 드려요 여러분한테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네, 그러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름이 아니고 이제 1400명이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자료는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영상을 보여 드리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모자라요 요즘 너무 모자르고 몸도 피곤하고 염색도 또 못했어요 염색도 못했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없어서 몸이 지쳐가지고 그래도 줄 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상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저희 랩타 유튜브 구독자이면서 랩타 쇼핑몰을 이용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쇼핑몰을 이용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 들어오셔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두 명 뽑고요 두 명, 두 명 뽑고 그리고 랩타를 이용해 주셨던 분들 그래서 세 명을 뽑을 거예요 세 명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랩타 쇼핑몰까지 같이 이용해 주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좀 더 큰 걸로 드릴 거고 그리고 좀 하신 분들은 좀 약하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구독도 해주시고 저희 쇼핑몰도 이용해 주시면 당연히 더 많은 걸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물을 그렇게 식으로 줄 거예요 저희 랩탈리아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선물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벤트 선물 받았는데 먹이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주문 안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선물까지 드렸으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이 정도 주문하시면 고맙게 생각할 텐데 선물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아서 아예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할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 랩탈리아도 같이 이용해 주신 분들 한에서는 선물을 좀 더 많이 크게 드릴 거고 신규 가입자들한테는 그거에 맞춰서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벤트는 앞으로 진행될 거라 이번에는 총 다섯 명 뽑을 거고요 지금 랩탈리아 이용하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거 랩탈리아 쇼핑몰 당연히요 쇼핑몰에서 분양하는 종 중에 분양 받고 싶어요 키워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메일, 메일로 같이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최대한 맞춰 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너무 터무니없이 주문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랩탈리아 이용하셨는데 만 원밖에 구매를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10만 원짜리 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이벤트 제외되겠죠? 네 제외됩니다 그리고 넵탈리아 쇼핑몰을 이용 안 하시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은 정해놓을게요 정해놓고 지금 이번에 나온 것들 중에서 칠로블루, 칠로블루를 두 분에게 드릴 거예요 칠로블루 두 분에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5월 달 되면 아마 이벤트 빠방하게 나갈 거예요 이벤트 타란툴라 이벤트가 장난해게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 구독하신 분들 공개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요새 보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되나봐요 구독자보다는 좋아요가 많이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나봐요 좀 영상 보시면 좀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자 100, 그러니까 좋아요 100개 이상 넘어가는 영상이 있으면 그거에 한해서 또 이벤트를 따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이 영상 100개 넘었어요 하면 그때마다 또 이벤트를 또 진행할게요 이벤트 진행할 거고 5월 달에는 5월 달부터는 보험 포장을 안 두고 되니까 제가 이벤트 빠방하게 한다 그랬죠 한번 믿고 공개 구독해 보세요 공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랩탈리아 이용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용해 주시면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메일에 써주세요 이렇게 가입하고 쇼핑몰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써주시고 이거 뭐 키워보고 싶어요 하면 제가 최대한 맞춰 드릴 거니까 그거 해서 세 분 뽑아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황 봐서 또 진짜로 뭐 괜찮다 하면 한 명 더 뽑을 수 있어요 한 명 더 뽑으면 말도 안 되는 선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벤트 참여하는 거랑 좋아요 숫자 보고 한 번 이번에 한 번 진행해 볼게요 좋아요 숫자 한 번 볼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한테 또 선물 드릴 거니까 아 그리고 그냥 일반 랩탈리아 쓰실 때 어떠한 내용을 써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메일 보내주시면 네 선물 못 받아요 넵탈리아 쇼핑몰을 이용해 봤더니 어? 어니? 다른 샵이나 뭐 다른 곳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른 점이 있다 어? 좋은 점 뭐 단점도 좋아요 단점도 좋고 좋은 점도 좋은데 좋은 점 써 주시면 더 좋겠죠 네 단점 써 주시면 네 안 좋겠죠 네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신규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에 한해서는 네 유튜브가 저희 랩탈리아 유튜브가 다른 유튜브랑 다른 점 뭐 좋은 점 뭐 그런 것들을 네 좀 써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겐트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